아...어... 마당에는 반갑습니다 저는 언처티드포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언처티드포 해정왕의 보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스토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언처티드가 여기에 보물이 있겠지 싶으면 가서 찾아보면 단서야 또 그 단서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겠지 찾아보면 또 단서야 지금 세네번 반복했거든요 그 주상정리 전리도 그랬고 그 다음 또 마다가스카 이번에는 또 다른 섬입니다 다른 섬까지 또 와버렸습니다 이곳에는 과연 해정왕의 보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팅창 넣어볼게요 언처티드는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보겠으나 오늘도 약간 채팅창으로 인해 약간 뭔가 좀 불쾌한 일이 생긴다면 뺏겼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스포르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엽 엄마 나 유튜브에 출연했어 아빠 섭섭해하신다 채팅창 출마하기 안하시나요? 언처티드 투명하게 해볼까? 그래, 언처티드 채팅창 투명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 왜냐면 약간 흰색 밝은 계열이 나오면 완전 이상해요 화면이 이거 채팅창이 근데 쓰읍 음 다른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잠만요 하늘을 보면 폭망인데 하늘을 굳이 볼 것 같진 않은데 잘 좌스 밑에도 이겼다 야 하핰 잠시만요 흣 흣 흣 흣 아, 이게 좀 밝아서? 예, 잠깐만 이 밝으면 이렇게 약간 번져 보입니다 네 갑시다 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곧 반대니까 그냥 보세요 자, 지금 샘, 친형과 왔습니다. 또 단서 찾으러 마다가스카라 다음에, 다음부대는 바로 바다예요 정말 여러분들 평양 갔다가, 바다 갔다가 정말 이건 미쳤다 많은 곳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곳을 어쨌든 다 깨져보이는 거, 그 그, 밝은 데는 그러는데 여기 어두운 데는 완벽히 괜찮습니다 어두운 데는 이렇게 잘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보입니다 좀, 나중에 예, 기다려주시기 바래요 밝은 데는 이렇게 보여 자, 서메일 야 그렇지,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해적왕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게 제일 답입니까? 해적의 주호대가 어딘데? 여기야? 어, 여기다 드디어 도착했어 해적왕의 주호대는 당연히 바다지 그래, 바다가 당연해 갑시다 가보자구요 야, 아니면 이 등에 달까? 이 등은 아냐, 그냥 봐 자, 가봅시다 여기 어, 여기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아 왓? 어, 뭐야 헐 대박 공개 채용 당했네 육충 못 가요 그 친군가? 불쌍한 친구인가 왜 아는 척을 해서 시바 어동님 로봇은 육충 못 가요 음? 어, 잘 보인다, 체크창 주 어, 계단 있네 와, 이런 섬 진짜 쩐다 야, 근데 여기 인공종으로 만들었네 길을 와, 여기 뭐야? 오, 멋있다 여기서 점프하면 되나? 아, 저기 길이 있네 갑시다 저기 배경 이쁘죠? 니가 더 이뻐 우와 다리 만들어 놓은 거 봐봐 옛날, 옛날일텐데 아직까지 있네 옛날 간실탑 헤이 야, 진짜 야, 해적들이 있는 걸 왜 만들었을까? 여기가 뭔가 중요한 그런 거점이 이런 거였나? 야, 체크창 잘 보이지? 완전 좋다 올라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헤이 겨우 후챠 자, 옆으로 하긴 해적 연합이었으니까, 그죠? 지금 해적 왕의 보물이기도 하고 해적 연합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피스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밖으로 나가서 아마 돌로 가야겠지 와, 역광 봐봐 좋았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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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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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언저티드는 트레즈헌터예요 MC에 말고요 그, 보물 찾는 게임입니다 오오 미스터리한데 또 뭔가? 어? 거꾸로 뒤집으면 하사님? 뭐지? 뭐지? 뭐냐? 읽어보자 이렇게 죽고 싶지도 않네 V자, 무늬 파셀표인가? 뭐지? 아, 침반이라고? 오잇! 와우 헤이, 진짜 멋있다 오, 그러네 아,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그죠?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뭔가 있는 거네 다녀올게요 샣 으아아아아앙 악 장난 한번 쳐 봤습니다 단서의 연속이죠, 이 게임은 그렇지 이씨 잠깐만 내려가야되잖아 그죠 지금 11채터인가 그럽습.. 그렇습니다 갈수가 있겠나 여기가?? 아예 갈수가 없구나? 오케이 그냥 반대로 갑시다 지금 갈라면은 어디죠? 저기? 어 어디.. 아 저 앞에 저 앞에 저 화살표 보이죠? 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면 안죽겠지? 그렇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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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겠 안죽.. 겟 안죽겠지? 어 그렇지 이게 주인공이 버티는 그 윗 높이를 몰라서 안죽었어 어 저 앞에 있죠 저거 어허 어허 쪼마도 파슬리 죽었을 것 같애 괜찮겠 찌이 어허허허 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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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가 저기를 가리키네 와 물 이쁜거 봐봐 색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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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이쪽이야 야 물소리 봐봐 오케이 타셔 형 형 타 화살표가 이쪽을 따라 있으니까 에이 럭 에이 럭 에어데드 에어로 오브 데에 이쪽인 오른쪽 아 근데 역광이 너무 뭐가 아니야 맞어 아니야? 쟤 설리바 아니야 형이야 형 잠깐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여기 에이 어헴 뭐야 벌써 배터리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아 아 아 wär 인도 깊 выш 에이 길 잃은 것 같은데? 자, 나 충전 좀 할게 배터리 아니, 혼자 하면 좋을텐데 님들이 막 낚아갖고 아, 거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오? 가보자 오, 왔는가봐 좋아, 맞다, 맞다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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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맞다 헤헤 야, 진짜 멋있다, 이게 우와 이런 데 사, 이런 데서 진짜 한 사살표이죠 한 일, 하, 이틀? 이틀도 너무 크구나 저기, 어, 어디가 저기? 여기 가야 되는데 뭔가 다칠만한 게 없는데? 잡고 갈만한 것도 없고 더블팀 공격으로 가야되거나 뭐가 있지? 어디 어디 탈 만한 게 없나? 어디 탈 만한 거 없나, 근데?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죠, 저거 이게 탈 수 있는 건데 봐봐, 저거 저거 저기 잡을 수 있는 건데 야, 못가요, 좀 그만해라, 이씨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이거 밟고 하면 되겠다, 이거 오케이 좀 뒤로 땡겨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맞았어 야, 진짜 이런데 암벽 타러 가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치 와, 미쳤다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와우 우와,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 우와 우와,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 우치 어허 이 오홀 오케이 아, 진짜 말도 안 돼, 우와 대박 참고로, 이 형도 정상은 아니야, 우와 역광 봐봐 이따 형 금방 왔네 우와우 우와 진짜 멋있다 맞아 진짜 형도 정상은 아니야 오케이 우와우 진짜 멋있다 이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발견인데 와 이 끼 낀 거 봐봐 어 저 뱀인 줄 알았네 오 뱀이야? 아니구나 풍화작용 풍화작용 그러면은 역시 또 왠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또 보이죠 여러분들 이 주황색 이게 힌트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눈에 띄게 해 놨네요 자연스럽게 음 음 음 첫 등장 잘 보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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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에 에 에 에 에 오 담둣닣닣닣닣ucks 샤샤샷 으흐흐흐흐 누르긴writer 다 추간 이름으로 아, 이 부분 한 번 더 클라이밍 하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 코스가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이 코스 너무 좋다 아아 어어어 그러게 야, 근데 진짜 멋있다 나중에 한 몇백년 후면 내가 살던 집도 이렇게 뭐 아니, 명신이겠지? 우와, 멋있다 아, 밧줄 있다고? 여기? 알았어 밧춰줘야 돼, 밧춰줘 아, 밧춰줘 아냐, 밧춰줘야 되네 가, 간다! 오우야 위태로워 보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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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마 올려줬어 덕분에 얘가 어디갔어? 갈만한 데가 흐흐흐 그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간다! 어어 흠 오우우 저기, 아 도와주고 있네요 인기네 모임 ㅎㅎ 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어으흐흐흐 우와 나무 봐봐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 섬 자체가 멋있다 흐흫 여길 가.. 아.. 길이 보이죠 길이 이.. 오케이 여기에 매돌고 갑시다 우후Fe 우우 저 הפ.. 아하.. 됐다 야 오타 지적 좀 하지마 지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오타 지적하는 새끼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지적당한 경험이 있는 거 일단 먼저 좀 봐야겠는데 이거 여기 혼자 잠만 여기로 가야되나 이거 오우 야 쟤 무섭다 이거 야 근데 나 어디 가야되냐 지금 어 뭐야 안 잡혔어 하 하하 하하 아ania 핍 Phillip 어흐 아흥 빠진 거야 힘 빠진 거야 어 형 하-홀로어 어허 해 핳 하-할로어 어 형 힘 빠진거야 힘 빠진거м sei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å 야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 갔는데 뭐 잘못 가는게 없던데 그렇지 않아요? 기둥에 벽 타는거 있어요 막다른거도 다시 흘러가겠다 아 기둥에 벽 타는게 있다고? 잠시만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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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라고 저거 아 가까이서 하는구나 미안 내가 깝쳤어 아 저기 있네 저기 이거 말하는거지 이거 자아 어후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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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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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메이서! 저거 아니야? 저거만 어 뭐야 길을 못찾겠네 뭐야 밑에서 좀 봐야되나 네모를 뭐해야되나 잠시만 잠시만 오우 얘 맞아 여기 잡는거야 잡는거 맞아 아아 줄을 반대로 해버렸다 아이씨 아이씨 자꾸 이쪽으로 뛰어버렸네 응 올라가 그렇지 그래 내 생각이 있어 오호호 아 진짜 무섭겠다 이거 자 간다 으흑 으우 크... 크... 으음... 거 보다 신경 안 써 계속 오호 몬네용 역시 여기에 온 사람이... 여기 위에 올라온 몇 번째 사람이니까? 궁금하네 으어어어허헣억어욱 比如쒈- 여기도 아마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할거 같은데 그쵸 여러분 여기서 한번이라도 내가, 얘가 하는 모든 행동 한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다 죽는 거야 어르신 딱 한번 아 올라왔어 우와 경치 쩐다 우워우 경치 쩌네 여긴 아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 뒤에 길이 있구만 그죠 아 좀 더 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미쳤네 어허 아마 밑에 아무도 없지 않을까 오 뭐 있네 뭐야 저거 되게 야하게 생겼는데 오스만의 헬멧 뭐 팽이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팽이요 좋았으 어 여기서 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가능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허허우 야 저기 미끄러져야 되겠다 이거 오케이 흫 오른쪽으로 빠지면 죽는다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오 와 이거 봐봐 물 흐르는 거 저 물 흐르는 거 보여요? 진짜 쩐다 표현 쩔어 갑니다 갑니다 아니 자자자자자자 드리포트 자 어어어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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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오 다행이다 이거 뭐야 오 방금 진짜 보디샷 뒤죽 뻔했어 저쪽 내려가는 거 봐봐 어 됐다 하하하하 와우 좋아 밑에 봐봐 이거 반사 비치는 거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적랜드 흠흠 이런 도시로 만들려고 했었나 그니까 여기 해적 다른 해적들의 뭔가 전부 해적들을 거거든요 전부다 얘들은 뭘 하려고 했지? 시작한지 30분 넘었으면 살짝 비켜 비켜 저거 봐야 되는데 형이 막았어 이거 어 그 걔네들 문양이네 걔네 그니까 그니까 에이버리가 중앙에 있고 싹 다 나 그거 같애 연합군들 연합 해적군 해적군? 해적들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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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해 ... 일단 아무래도